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60대 남자가 바뀌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60대 중반 남자가 바뀌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 조선에서 이름들 가장 역량이 있는 칼럼을 쓰는 김대중 칼럼 미스터가 대통령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 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김대중 전 주필의 글은 많은 분들이 읽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에 대해서 논평을 좀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달라졌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60대 중반 남자가 바뀌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미 예상했던 대로 아니 그 예상을 뛰어넘어 4월 10일 총선 이후의 정치 시국은 헌정사상에서 유려가 없는 야당 독재 여당 노예로 굴러가고 있다. 참 글을 쓰시는 분이 언어를 잘 선택하네요. 야당 독재 여당 노예 야당 독재 여당 노예 참 멋진 표현이네요. 다음 대선까지 이렇게 3년을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는데 그런 때까지 2년을 이렇게 이끌어 갈 수는 없다. 아니 2년 뒤에 지방선거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한국 보수의 맹백은 끊어지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좌파의 천하로 갈 것이다. 윤 정권이 존립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2년 뒤에 지방선거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가정문을 쓴 겁니다. 어떻게 막아낼 겁니까? 어떻게 막아낼 겁니까? 선거를 그쪽이 다 접수했는데 김대중 주필도 책임이 있는 거죠. 이렇게 가정문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2년 뒤에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에 압승합니다. 왜 선거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칼럼이 다 절반은 진실과 절반은 거짓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왜 저렇게 기고만장해서 이러면서 다니겠습니까? 선거를 접수한 상태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지금도 이러면서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당신들 하면 당해봐라 이야기. 당하면 알겠지. 이렇게 솔직하지 않은 겁니다. 4월 10일 총선으로서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어마어마하게 이율배반적인 사람인 겁니다. 의사들에게 그렇게 용감하지만 정작 나라를 지키는 어마어마하게 비겁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면상을 보면서 어마어마하게 비겁한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자유가 어떻고 음정 대처가 어떻고 내게는 뭡니까? 당신은 어마어마하게 이율배반적인 인간이다 이야기하죠. 당신이 선거 공정선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로서 선거가 끝난 겁니다. 나라가. 윤 정권이 존립하고 안 하고는 차원이 아닌 윤 정권이 존립하고는 이후까지 다 궤도가 다 결정된 거지 않습니까? 대선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솔직한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오로지 솔직한 이야기는 댓글에 있는 깨어있는 시민들 이야기뿐인 겁니다. 이렇게 칼럼니스를 건수한 지름 칼럼을 쓰는 사람들도 다 뭡니까? 헛소리 여러분 일색인 겁니다. 지금 이재명 씨의 댓금놀이 차원에서 보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도 아니고 자기 대통령 놀이에 덜 느릴 뿐이다. 덜 느린 거죠. 바지사장인 겁니다. 바지사장이 뭐라도 해야 되니까 뭡니까? 의료계획을 들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건 안 하는 겁니다.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안 하는데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으면은. 여러분 조직생활 해보지 않습니까? 조직생활 하시게 되면은 가만히 여러분들 의자에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직에 밀려가더라도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 여러분 꼴이 뭉고하니까 뭔가 해야 되거든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건 뭔가 하기 위해서 뭔가 외유도 나가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중에 아주 좋은 여러분들 그 토픽이 뭔가 하니까 의료계획인 겁니다. 의료 농단인 겁니다. 뭐라도 해야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뭐라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는 겁니다. 뭐라도 하는 척의 모양을 보여야 되니까. 대한민국에 보존되려면 윤 정부가 이재명 대표의 이런 막가빠식 질주를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막을 건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윤 대통령이 비겁한 것을 거의 다 본 거지 않습니까? 선거마다 사전투표 가는 것도 봤고 유일하게 잘한 건 뭡니까? 어퍼컷 하면 어퍼컷. 어퍼컷만 잘하는 거죠. 그 외에 뭘 잘합니까? 지방 관리를 잘합니까? 처 관리를 잘합니까? 뭘 잘합니까? 잘한 게 없는 겁니다. 그 양반은. 그게 힘 쓸 때는 어디는 힘을 써야 되니까 여기 지금 힘을 쓰는 거죠. 의사들은 힘이 없습니까? 의사들 때려잡는데 그가 달라져야 국힘도 달라지고 정치라는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게임입니다. 애시당도 필요 없는 거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대한민국에 칼르미안게 다 이렇게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뭐 칼럼 쓰는 사람도 이러면 원고지는 채워야 되고 뭔가 근사하게 보여야 되고 진실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연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이 마이크를 지는 것을 즐겼다. 국민은 정부의 장관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 대통령이 그 모든 설명과 발표의 행사를 주도하고 독점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대통령이 주인이고 대통령이 감독, 기획, 연출까지 다 맞는 방식은 그만큼 위험부담도 크다. 그래서 한 방을 계속 노린 겁니다. 한 방에 대한 추억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죠. 그래서 영일만도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그것 때문에 다 한 방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꼭 날수가 한 건 해야 되니까.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의료개혁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치중해야 되는 것은 보수의 가치고 민주, 법치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에는 양보가 없어야 되고 뭐 이렇게 이분도 글을 써야 되니까 대통령은 달라질 수가 없고 달라지기가 힘들죠. 60대 남자가. 그래서 달라지기 힘든 것을 우리는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윤 정부의 무지막지한 여러분들의 의료개혁을 보면서 사람이 정말 바뀌기가 힘든 존재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두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김대중 주필이 아무리 화려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4월 10일 총선은 그냥 그걸로 분기점인 겁니다. 2026년 지방선거, 2020년 대통령선거는 이미 정해진 겁니다. 결과가. 대한민국 선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인 겁니다. 그거를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한테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이걸로 그냥 진로가 결정된 거다 이야기죠. 무슨 뭐 바뀐다고 하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선거를 장악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다 입을 다무는 거죠. 그러나 처절하게 비용을 치르게 되겠죠. 젊은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이 이런 방송을 통해서 안목을 좀 넓힐 수가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나라 가는 일이 그냥 정해진 겁니다. 이런 원료들은 좀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좀 길게 말씀을 의로운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도 여러분들 말 같은 소리들 하니까 한번 정리정돈을 하고 그러면 윤 대통령이 지금 돌파구는 어떻게 되겠느냐 진짜 이런 문제 해결을 할 것 같으면 현재 정한 1500명을 좀 줄이는 조치를 취하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협의회 원로 그다음에 소장파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해서 협의를 구성해 가지고 의과대학 정원조정협의회 같은 걸 만들어서 한 한시적으로 3개월 6개월 정도 한시기구로 운영해 가지고 이번에는 몇 명 정도로 증가시키는데 2026년 학기부터 협의회에 결의된 것을 기점을 해 가지고 탄력주로 운영하겠다. 그렇게 하면 의대생들하고 전공의들을 다 정상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죠. 그것도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진짜 당신 내려오라 이런 이야기 들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뜨시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